메리 크리스마스 정성을 다한 찬양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의 미니 성탄 앨범 크리스마스 멜로디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앨범은 12월 17일 목요일부터 하루 한 곡씩 총 5곡의 성탄 찬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증샷 이벤트도 있습니다. 본당 앞마당에 설치된 멋진 성탄목과 본당 로비의 베들렘 조각품 앞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고 사진을 소망교회 카톡으로 전송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망풍경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대림절 내제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소망 오케스트라의 성탄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큰 기쁨의 밤을 테마로 드려지는 이번 음악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드려지던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조이 투 더 월드라 이름한 이번 발표회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각 가정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집니다. 역시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번 성탄 축제가 코로나로 힘겨운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리라 믿으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